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팬텀 회차인데요 어 어 잠시만요 8만 5천마리 시작이었으니까 9만 3천마리 정도 잡았겠네요 9만 3천마리 정도 잡았구요 9시간 정도 사냥을 했습니다 4만 6천 8백만원이 있구요 어 그리고 잼스톤은 73개 정도 먹었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7개를 빼야됩니다 7개를 빼면은 3,4 64개 정도 먹었네요 물방울석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빼야돼 왜 7개 받은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7개 잼스톤은 7개 미리 팔아넣지 좋습니다 66개를 먹었습니다 뭐여 어 어 잘못 올렸잖아 아 마이갓 아 아 영상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